아이돌 부르는 노래들을 많이 불렀습니다. 주문 많이 불렀습니다. 주문도 있었고요. 그렇다면 남창희씨가 부르는 2PM의 Again and Again은 어떤 분위기로 나올지 박수로 저해 뵙겠습니다. 기대돼요. MR 남창희 해체치 쩡쩡쩡쩡 Again an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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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gain Listen 이렇게 왜 내가 또 너의 집 앞에 또 서 있는 건지 대체 난 바본지 정말 속고 또 속고 또 당하고 또 당해도 또 다시 이 자리에 와 있는지 내가 미쳐나와 자존심도 없는지 너에게 돌아와 잿바퀴 돌듯이 이러만 되는데 하면서 오늘도 이러고 있어 Oh no I get it, I get it, I get it, I get it 나에게 자꾸 돌아가 왜 그런지 몰라 왜 그런지 몰라 I get it, I get it, I get it, I get it 너의 말에 또 속아다시 왜 그런지 몰라 왜 그런지 몰라 어쩌 이렇게도 바보 같니 내가 내가 왜 이렇게 된 거니 난 분명히 열심히 했는데 바보도 했는데 너에게 자꾸 돌아오는지 내가 미쳐나와 자존심도 없는지 너에게 돌아와 잿바퀴 돌듯이 절대 안 볼거라 안 볼거라 하면서 다시 또 이러고 있어 Oh no I get it, I get it, I get it, I get it, I get it 왜 그런지 몰라 Agai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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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gain 너에게 자꾸 돌아가 왜 그런지 몰라 왜 그런지 몰라 넌 대체 어떤 약이길래 끊을 수가 없어 나도 몰래 자꾸 너를 그리워하고 결국엔 또 자꾸 나쁜 여자인 줄 알면서 난 또 널 보내 안고 사랑을 해 보나마나 뻔히 다 던져내 그래 이래 아픔을 다 알고 있으면서 돌아서진 못해 결정을 못내며 진지한 나 왜 이러니? 왜 이젠 팬 또 와 있니? 도대체 몇번째 이 짓을 더 해봐야 내가 정신을 차릴런지 누가 좀 낳아 어게나 묵고 좀 어째 제발 쉬베 걸 I know 히말류 가득놀 너에게 자꾸 돌아가 왜 그런지 몰라 왜 그런지 몰라 왜 그런지 몰라 자꾸 돌아가 너의 말에 또 속아 왜 그런지 몰라 왜 그런지 몰라 왜 그런지 몰라 와 해체 직전 예 2PM VSTOP 와 상세히씨 여기 있네 여기 오늘 정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